내가 공포게임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가? 아직은 뭐 그렇게 무서운 분위기는 아... 무서워요... 저 뭐예요?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Moons of Madness 광기의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신작 공포게임입니다. 스팀에서 25,000원에 정식 출시됐고 지금 현재 할인해서 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한글 정발입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맨 처음 출시했을 때부터 한글 정발인 게임은 흔치 않거든요. 어, 좀 기대가 되는데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오, 그래픽 괜찮아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자막을 따로 켜야되나? 옵션에서? 뭐, 메인화면에서 우주복 입은 내가 문어다리한테 촉숨을 으악으악 하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어, 시작은 우주선인가봐요? 딱히 상호작용 되는 그런 물체 없는 것 같고 가봅시다. 초클릭 너무 뜬금없는데? 아니, 주인공이 놀라면 잠깐만, 야, 나 지금 시작부터 되게 불안함을 느꼈어. 이거 정말 명작 게임 맞아? 맨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뭔가가 보이면은 어, 이렇게 놀라야지 딱 들어갑자 흐어어어어어 이러고 놀라는 사람이 어딨어? 어, 이상하다. 평가는 좋았는데 획득 플래쉬라이트 F키로 좋아요 바이오쇼크 이런거 같은 게임은 문서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은 아래쪽에 해석된거 나오잖아 이건 그 정도의 퀄리티는 아닌가봐요? 아래 여기에 초록색이 있네 이거로 가면될 듯 우주선의 상태가 굉장히 안좋은 거 같아요? 왜 이럴까요? 청소 안한UT이 한 3만년 된건가? 으으으으의 나갔다 쓰면 방에 다시 들어갔다 와 뭐야 이거 엄청 커다랗네 문이 왜이래요 부서짐 저클릭을 눌러도 반응이 없어 통통해서 아주 나댕그렀구만 내가 공포캠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가 아직은 뭐 그렇게 무서운 분위기는 아 무서워요 저 뭐에요? 오 오 빠루 아 빠루라고 얘기하면은 일본에서 나온 말이라고 안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루발 못보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줄여서 노뽀비 소지품에 추가 인벤토리가 있어? 딱히 인벤토리 창을 열 수 있는 키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노뽀비를 얻었으니 아까 덜컹거리던 문 있죠? 거기로 돌아가서 강제로 열어봅시다 뜯어내기 좌클릭 연타? 아니 한번 누르면 지가 알아서 열어주네 연타같은거 할 필요 없어요 방금 뭔가 지나가는거 봤는데 뭐였지? 그죠? 사람그림자 여러분들도 봤죠 뭐야? 도구야? 오 오 놀라라 매생을 축하해주는 할머님? 뭐야 아 수박 꿈이였어? 지진? 이게 뭐야? 읽기 읽기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고백할게 있어요 사실 저는 I'm gay 안녕하셨어요 이번 편지 사실 지금 여섯 번째 다시 쓰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여러 번 더 그럴 거예요 썼다가 지웠다가 계속 그러고 있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전 지금 남극에 있지 않아요 그 사실 그 프로젝트는 허구예요 설령 있다 해도 저는 거기 소속이 아니고요 전 사실 더 멀리 왔어요 화성에 있거든요 허어어어 야 우주탐사를 남극으로 뻥치고 우주탐사에 왔어?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쓰다 말았네요 진짜 보내지도 않았어 이 편지 그래 너무 갑작스럽긴 했어 그지? 맨 초반에 그렇게 나오니까 전혀 스토리 파악도 없이 그렇게 되니까 무서울 게 없죠 어 뭐야 방금 뒤에 뭐가 있었는데 0509 소지품에 추가 이게 아이디카드군요 오 주인공 잘생겼네 비밀번호 뭐였냐 0503? 0509였어요? 이놈의 기억력 좋아요 모니터가 왜이렇게 넓어? 인빅터스 임무 화성의 미생물 탐사 둘의 법칙은 기존에도 있던 개념이다 우주에서 어떤 현상의 사례를 하나 발견했다면 그것은 이상현상이다 하지만 광활한 우주에서 두 가지 사례가 나온다면 이는 곧 그런 사례가 수백, 수억, 수조가지 존재한, 존재한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생명체는 지구에만 존재하며 따라서 이것은 이상현상이다 사례가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 어떤 생명체라도 상관없다 원실적인 외계 미생물이라도 되고 수억년 전에 죽은 미생물의 화석이라도 된다 딱 하나의 사례만 더 나온다면 우주의 생명체가 무수히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멘트네요 그죠? 문을 컴퓨터로 열어 문을 컴퓨터로 열어 근데 다른 행성에서 온 미생물이 하나도 없어? 그런 거 하나도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몰랐네 외계 생명체가 하나쯤은 있을 줄 알았는데 외계 생명체가 하나쯤은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에는 있어요? 현실에는 있어요? 아, 현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 운석 같은 걸로 미생물 발견한 줄 알았는데 몰라, 이런 게 나오니까 없는 줄 뭐예요? 이건 뭐야? 상호절 한번만 더 해봐 한 번 더 해줘 으흐흐흐흐흐 귀여워 흐흐 어 뭐야 잉 우주인들이 쏟아져 나왔어 오 그럼 나중에 화상 밖으로도 나갈 수 있는 건가? 왓 더헬 왓 더헬 오 여기에서 채소도 기르네요 으어어 어어어 이런 디테일 좋아 시설이 굉장히 좋군요 진짜 풍경만 좀 삭막하지 않았으면 바로 지상 낙원이었는데 여기가 음? 플래시 라이트다 오 탭으로 일지를 열.. 어? 어? 쉐프트를 눌러 더 빨리 이동하세요 오 아주 약간 더 부드럽게 빨리 이동할 수 있네요 여긴 뭐 내비게이션이나 막 지도 같은 거 없나? 어 노뽀비가 여기 또 있네? 음 하나 챙기자고 뭔 소리야 이거? 데자뷰! 어? 여기가 진행로트였어? 어? 못 돌아가? 아니 다른 주변 전혀 못 봤는데? 불편 뭐 어쩔 수 없이 지나가버린 거는 깔끔하게 잊어버리자구요 이건 뭐야 두루기 초기화 아 이게 바이오게이저인가? 내꺼구나 오? 와 디테일 봐요 미쳤네 어 야 되게 되게 뭐지? 뭐지 이 느낌은? 아 이것은 디지몬 디바이스! 세인 뉴 아트 보안 시스템을 재부팅 보안 시스템 재시작하기 스캔하여 보안 서버에 연결하기 소지품 바이오 게이지 화면 켜고 끄기? 으음! 이렇게 뭐나? 재시작하기 왜 안 눌려? 우클릭을 눌러 바이오 게이지로 환경을 스캔하세요 스캔 대상 없음 가서 스캔을 해야 되는구나 오! 아난시 테크놀로지 최고의 보안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연결 오류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재부팅 할까요? 네 . 오~~ 이건 패널 현장으로 이동하기 핫 지진이 좀 자주 발생 workers 오케이 뭐 어떻게 하라고? 어? 아, 이거 목표구나 나, 나 이게 상호작용되는 그게 아니라 아, 이게 목표구나 목표가 나와있네 에? 목표가 나와있구먼 야, 맵도 넓어보이는데 좀 내비 좀 해주지 조용하구먼 아무것도 없는데? 상호작용하려면 헬멧을 착용하세요 헬멧 우와아 퀄리티바 으, 지기네 산소수치 20%? 으로? 왜 이렇게 조금 있어? 아, 공기채우기가 여기 있구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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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쩔어요 개쩌우네 게임 잘 만들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야돼 아니 목표 위치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 이러다가 화성 끝까지 가면 어쩌려고 이거 못 타? 그리고? 목표가 뭐라고? 태양광 패널 현장으로 이동하기? 어 뭐야 어 오 오오오오오오오 오 오오오오오 먼저 뒷문을 닫아야 합니다 류괴선 헬멧 못봤나? 오케이 이거 공포게임이 아니라 그냥 진짜 화성탐사게임 같은데? 엔진 가동 오 알아서 가네요 제가 조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가 알아서 가고 있어요 이런건 좋네요 너무 이럴 수 없어 이렇게 다시 지가서 다시 실시 그리고 다시 전화시켰다 더 많이 실시나 더 많이 실시나 조금씩 동료하다고 하거든요 이게 패턴 시작된다고 말하지만 다행히 계속 говорить 그는 그의 시시물로 좋아요 제가 본다 이제 좀 놀아볼 수 있는지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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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tasies 저 발음이 제일 깊은 중 어떻게 내려 자기가 알아서 내리네 저 과속 안해요 나 얼마나 안전 운전하는데 내가 운전하는 거 못 본 사람들이? 자, 여기에서 산소를 채울 수 있어요. 12프로 더 채우고 시- 좋아 문을 열고 이게 약간 호흡이 좀 느린 게임이네. 이것저것 다 일일이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냥 열어둘 걸 그랬나? 열어놔도 상관없겠지? 뭐? 새로운 recruit들은 좋아? 좋아. 길 따라가야겠죠? 맵이 워낙 넓으니 허짓거리 하지말고 그냥 길 보이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탐험병 도져가지고 여기에 끝은 어딜까요? 제가 걸어서 저기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야! 갔다가 아! 숨막혀! 이런 일 없도록 전지 삽입 전지가 없으니 넣을 수가 없고 넣어야겠네? 패널이 뭐가 어긋났다는건지 나 1도 모르겠거든? 어디가? 스캐너야 연결 루시드 루시젠 루시젠 등급 제오장치 사이코일사의 차세대 청정에너지 기술의 최신제품인 크게 볼게요 스읍 루시젠 시리즈 태양광 패널을 직접 조종하는 조절장치 연결하면 패널을 회전시키거나 연결된 어레이로부터 출력 및 효율 측정치를 받을 수 있다 와우 와우 97%가 최대네 와 100% 못하는 것도 되게 현실적이다 진짜 됐어 됐지? 누르기 안 눌러도 됐었네 덮어 오오오오오오오하하하하하 아 이거 왜 이렇게 좋냐 이 게임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어? 전지가 이런 곳에 있을까? 오오오오 루트가 보이네? 배터리를 가지고 와야겠죠? 일단 태양광 패널이 총 3개 중에서 하나만 고치고 하나는 전지가 없고 하나는 확인을 해봐야지 스캔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야 개, 개 박살 나 있는데 여기? 너가 많이 baggage 스캔 해서 원격 조정 할 수 있나? 오우우우우우 오케잇 좋아요 어어어 조절하는거 보자 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됐고 저희가 노트가 나와서 참 좋군요 그래 맵이 넓으면 이런 기능이 하나는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그죠? 안의 매개 이게 존재하지도 않는 화성공기 전지를 제거하면 어떻게 올라가 여길 무기물 분석과 지형 우회 능력이 있는 만티코의 M90 시리즈에 속하는 지질 조사 차량 오두령 전지를 사용함 엔진 오작동 감지됨 시스템 봉쇄? 연결 연결하려면 채굴기의 전력을 주입하세요 너 전지 어! 넌 전지가 없네 여기다 꽂아보자 엔진 가동 엔진이 고장나 테스트 유압장치 고장나 되는게 없어 엔진이 고장나 전지 일단 하나 챙겨갑시다 엔진이 고장 acres 오케에이 얻고 으아아아악! 살았냐? 살았어?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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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공기이 공기 채우기 공기 채우기? 이런거? 공기 바꾸기 내부 공기 아 됐다 아 놀래라 어어 야 뭐 이런것도 되네 우와아 신기하다 생각없이 벗을수도 있다는게 더 놀라운걸? 헉 어 꿈속에서 봤던 그 할머니야 그 지금 해야할 일이 뭐라구요? 기지전원 복구하기 전력 도관의 위치찾기 태양광 패널의 패널 최적의 각도로 회전시키기 추가 전지찾기 연구시설 탐색 할거 겁내만해 일단 전지 아까 먹은걸 보고 공기 왜 잠겨있어? 잠긴 문 열기 할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고 당신의 간이창고로 이용되고 거주 이 시설의 거주구역이 당신의 간이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도 중요치 않은 몇가지 물품을 이 자리에 가져다 뒀어 아아 꼭 물상식한 사람이 있다니까 오 문 잠금 해제했어요? 그래 문이 잠겨있으면 앞으로 열쇠 찾으려고 하지말고 컴퓨터를 봅시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예요 저 어딜가나 뭘 상식한 사람은 꼭 한명은 있는거 같애 특히 공포게임에선 말이야 걔네가 일을 전부 다 망치지 뭐야 이게 전지 투 일단 가자 나도 안다 이놈아 헬멧 헬멧 와 어떻게 헬멧에 금도 하나 안갔냐 완전 세거네 쫄아파는 빨리 안해요 뼘 cycles을 한 번에 뾸다 뾸다 끝 그 문제는 10% 뭐지? 고요. 말하자면, 저쪽에서 풀렸고, 여성이면 X-4 Exords이 적지 않는다고 말하자면 무엇보다 의무화하여 일요일에 정보? 정보. 고요. 하지만 그 시러움을 사도 없던 gracia 정보. 쟤가 리던가? 엄청 무섭네 오! 100%까지 맞췄어 이제 이거 빼가도 되나? 태양광 패널 최적의 각도로 어, 이거 할 일이 다시 생겼네? 이걸 꽂아야 되나봐요 어, 됐네 빼니까 해야 할 일이 다시 생겼어 끔찍한 짓을 할 뻔했어 우중충한 기지 좀 밝게 만들어봅시다 나 분명히 여기 열어놓지 않았었니? 아, 아까 자동으로 닫혔었어요 그렇군 뭐라고? 태양광 패널을 다시 작동해야 된다고? 무슨 얘기지? 볼일이 안 끝난건가? 다 작동.. 시켰잖아 아, 그래요. 스캔을 해봅시다 아, 스캔을 자꾸 까먹네 여러분들이 얘기 좀 해줘 저쪽에 뭐가 뜨네 이건거 같은데? 이건거 같은데? 무척면이 소중할 수 있지 여기 있군 당기기? 월? 아 어 오케이 아주 좋아요 기지로 돌아가네 아 쉐인 I've got good news and bad news good news I think we just found water on Mars bad news it is spraying all over the green house 어? 아 리스토링 파워를 must have trigger the pumps and I'm showing significant pressure loss across the system can't be cut off remotely 어 sorry, cowboy this is a job that requires your hands-on expertise 아, 나이스 쉴 수가 없구만 왜 이렇게 다 고장나 야, 우리 아니다 저.. 저장이 안됐겠지? 저장이 언제 됐는지를 모르겠네 아 이거 눈 딱 감고 저기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 가보고 싶은데 아 한번만 가보자 우리 아, 너무 궁금해요 금지된 영역으로 가면 과연 어떻게 될까 태양광 발전 현장으로 돌아가세요 스캐너의 방향을 찾으세요 싫어요 안녕히 계세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나 괜찮은거지? 안 좋네 건강상태가 안 좋네요 오케이 이런 느낌이군요 자유도는 높지만 하지 말라는 거면 상태가 악화되는 상태가 악화되는 오케이 가자 자동차는 있지만 내가 딱히 운전하지 않아도 돼서 그게 제일 좋다 진짜 마음이 편하다 이런 것까지 길 찾아서 가라고 했으면 진짜 짜증나서 내가 하다가 그만뒀을 거야 진짜로 아무리 게임을 잘 만들었어도 진행이 안되면 진행이 어려우면은 못하지 뭐야 방금 누가 나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뭐야 그럼 엄마가 철종된거야? 뭐야 뭐 어떻게 된거야? 와 그리고 나 이동하는 동안 산소 수치가 확연히 달아있어요 와 되게 신기하다 이거 진짜 어? 퀄리티 봐 그럼 나 산소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면은 나 죽는거이? 심리치료도 받았었나봐요 짜잔 됐지? 빨리 가봅시다 어우 렉 엄청 걸리네요 맵 로딩이 상당히 뭐야? 렉이 많이 걸려 넘치는 물 치우기 으아 개판 됐네 아이고 아까운 식물들 물체에 위치해서 환경을 스캔하세요 부서졌습니다 아이디 카드 스캔 아이디 카드 스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이 뭐라구요? 넘치는 물 치우기 정수장치에 도달하기 정수장치가 저기있네 일단 위층부터 보고가자 뭐해? 화성 토양에서의 공기정화 식물의 성장 참참참이야? 참참참 싸대기 죄송합니다 으아 물샌다 우리가 저쪽 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올라와서 이렇게 온거에요 지금 잠깐만 내려가서 여기도 볼 수 있나 봅시다 레벨 2 이 와아 너무 싸가지없게 얘기하는데? 아니 안 들여 보내주면 어떻게 고치라는 거야 미친거 아냐? 그래서 내가 사다리 타고 위로 올라가서 지금 지붕으로 들어가는 거야? 무서워 이제 못 돌아가겠네요 이게 뭐지? 렌치같은건가? 인벤토리 한번 보자 인벤토리 왜 더 없어 아 여기에서 볼 수 있구나 크랭크 다용도 크랭크 적당한 막대에 부착하여 돌리면 대상을 느슨하게 풀거나 단단히 조일 수이다 아주 좋아요 아 여기에다 크랭크를 꼽아서 이걸 조이면 좋아요 알아서 챙기네요 얘가 뒷걸음질로도 대쉬가 가능하군요 들어가기 저렇게 재수없는 애들은 나중에 꼭 초반에 가버리던데 음 그랬으면 좋겠다 여긴 레벨 2라서 못 들어가고 시큐리티 레벨 이즈 타이아낙 들어가기 나갈 수도 있나? 다시? 오우 오케이 들어갈 수도 있네요? 자 어떻게든 지하로 온 것 같죠? 으아아 물이 엄청 많이 드네 진짜 이 정도면 엔지니어가 문제가 아니라 백왕공을 불러였어야지 이 증기를 조심해야 겠어 돌리고 돌리고 쟁기고 이건 뭐야 왜 뭐! 오 왓 더 헬? 헉! 벌써 괴물이 나오는 거야? 아니야 난 좀 더 즐기고 싶어 이 우주선 싸우지마아 아 생각해보면 이거 공포게임 아니었어도 나 재밌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냥 화성탐사게임 막 이런걸로 그니까 굳이 굳이 공포가 아니고 그냥 약간 어떤 사건이 일어난 정도? 그렇게만 했었어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 왜 앞에 공포야 짜증나게 어 맞아 약간 미스테리 같은거 못 올라가네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가 맞군 그럼 여기로 가볼까? 어 증기 어? 꿈에서 봤던 똥이에요 여러분 음 밝은 곳에서 보니 확실히 뿌구 똥같이 생겼군 아 그 과도하게 생장한 그 나무 뿌리 같은 그런건가?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나무 뿌리가 아닌거 같은데? 여기가 진행 루트면 여긴 뭐야 아아 여기가 아까 거기네요 어 아까 여기가 뿌구 똥있던 자리고 오우 근데 이런걸 또 군말없이 하는 나도 참 천사다 진짜 나같아 개쌍욕하면서 했을텐데 음 뭔 소리야 첨벙첨벙하는 소리가 들렀었던 것 같은데 어 어 워 데 헬 그래픽이 좋은만큼 더 끔찍하네요 진짜 들어가고 싶지 않네요 이나 이나 루트 스튥뚝 이나 루트 스튥뚝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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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야 이거 오 쟤 이상해 인나 이상해 이나 이상해 야 이 게임 패그에 고어도 있었냐 아 너무 징그러워